안녕하세요 마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할로윈 대위 저희 서바이벌 팀 할로윈 매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 통닭 분도 할로윈 분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미리 인트로 영상 찍고 오늘 하루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할로윈 복장을 준비를 안 했고 저희 팀원들 어떤 복장들 준비해왔는지 같이 한번 즐겨 보실게요 누가 시험해서 신속 기종됩니다 좀 타고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차도라 일로 봐라 오랜만에 진짜 많이 모였는데 나만 하고 왔는데 돈 먹고 왔는데 난 먹었다 이 새끼야 천일달 천일달 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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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제올토하란데 저전박스집에서 매일이 붙는 게 이곳 나오고 2개인 2개인 저거였는데 저거였는데 3명 정도 누웠는데 자체전 상반기 5명 적당기 3명 3명 천사 와 아참파르네 모칭 게임 하겠습니다 모칭 게임 하겠습니다 도브게이머 도브게이머 우는 환경에서 나오셨어요 야 오면은 모자이크 처리 안해도 되겠네 일일이 모자이크 안 따도 되겠네 이분은 내가 모자이크 처리 확실히 해줄게요 알겠지 알겠지 연장 달리고! 달리고! 퀴즈가 어디였습니까? 퀴즈가 최고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사! 전사! 이런 전장 전사! 전사님 벌써 전사를.. 왜 이리 날라왔노? 난 자꾸 저기를 맞추고 싶지? 저기를 맞추고 싶지? 맞추고 싶지? 맞추고 싶지? 어휴! 곰통이 떨어졌어! 갑자기 비가 와요! 비가 와요 비가 비에 있잖아 비가 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해야지 하나 네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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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전사! 처음 사서 회로 한번 나가고 회로 교체하고 오늘 첫 게임 들고 왔어요 이거 inf cqbm4 전반전에 11.1V 배터리 넣고 몇판 못뛰고 작살났어요 총이 일단 총이 고장이 났습니다 총이 고장이 났고 작동을 안해요 배터리 넣어도 작동 안하고 그래서 아마 회로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구매를 해서 두 번 정도 사용했는데 두 번 다 회로가 나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네요 일단 참 안타까운게 이게 보증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석달이면 석달 이런게 없으니까 그냥 소비자가 사서 쓰다가 하루만에 회로 나가버리면은 이제 회로값 3만 원에 공임이 추가가 되겠죠 교체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? 그런 생각 안듭니까 이게 총 1회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일단 샵에 한번 들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총은 게임의 영령 볼 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출